인사드리겠습니다. 할머니 천천히 올라오십시오. 천천히 조심조심. 다시 한 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네. 자 이제 우리 할머님하고 동혁이는 잠시 아래로 모시도록 하겠고요. 할머니 오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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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너무 아름다우시다고 하고요. 그 앞에 머리 크신 분들 일어나지 마세요. 뒤에 안 보이신데잖아. 그죠. 자 아마 영상으로 이 모습을 잘 담아야 여기 못 오신 분들도 이 모습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영상 담으시느라 그러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우리 할머니. 네. 우리 할머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지금 짧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와주신 분들께 막. 짧게. 네. 마이크 잘 나와요. 네. 감사합니다. 여기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동원님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자 할머님은 이제 잠시 무대 아래쪽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내려가 계시고요. 우리 동원군은 잠시 무대 위에 함께 하시겠습니다. 자 조금 전에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인사 올렸던 분들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. 우리 윤상기 군수님과. 네. 자. 군수님 먼저 모시겠고요. 여러분 이 순간에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. 이게 진짜 정동원길 선포를 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. 지금 이 순간이. 네. 동원히도 함께. 옆에서. 네. 조용히 해야 들릴 겁니다. 조용히 안 하면 안 들려요. 잠시만 잠시만 양해해 주십시오. 원래는 이 선포문을 군수가 이렇게 됐는데 동원이가 읽고 마지막에 마제가 읽도록 그리하겠습니다. 이 길은 미스터트롯 국민 돌포 아이콘으로 당당히 TV조선 미스터트롯 5위를 차지한 하동 출신 트로트 신동 가수 정동원 집 가는 길입니다. 이에 하동군에서는 전국에서 정동원 집을 찾아오는 팬클럽과 팬카페 방문객 편의를 위하여 정동원 집 가는 주변 길인 하동 진교면 백년 마을부터 금남면 하삼천 마을까지 7.4km를 명예 정동원 길로 명명하고 세계의 만방에 선포합니다. 이 길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꽃길이 되고 행복의 문을 활짝 펼쳐지는 희망의 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